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라이브 해설 때, 라이브 총평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날. 난이도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나. 6월보다 좀 더 올라갔던 느낌이고,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작년 수능을 같이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많습니다만, N수생들 반응을 보니까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는 학생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살짝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체감상 더 어려웠다.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 특성들이 있으니까 존중합니다. 어쨌든 간에, 컷도 좀 낮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 트렌드의 어떤 문항들이 좀 많이 있었고, 약간 거기서 엇나가는 문항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성상 유형과 난이도가 최근에 어떤 한 2년간의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뭐 이게 일주일 정도 일찍 치러진 시험이어서 그런지,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아무래도 요새 학습 트렌드 때문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취약성을 드러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전체적으로 좀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섣불리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또는 뭐 좌절에 휩싸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시기죠. 아직은 뭐 한 80일 가까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80일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꽤 많이 남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후반기 80일과 전반기 80일은 좀 달라요. 그 무게감이, 아무래도 실력이 좀 쌓여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약점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는, 전반부 어떤 80일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학습의 밀도나 어떤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그 걱정에만 휩싸이거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일관하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또는 조금 너무 그릇된 욕망이라고 할까요? 현실에 어떤 근거하지 않은 욕망,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 학습, 이런 것들만 점검해 가면서, 이제 앞만 보고 가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모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도 거의 수능에 근접한 참여 집단이 있고, N수생들도 참여를 하는 데다가, 9평 같은 경우는, 6평은 반수생들이 잘 참여를 안 하는데, 9평은 반수생들도 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집단과 좀 차이는 있더라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안에서 내 어떤 위치도 알아보고, 내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고, 이게 끝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이 발견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소중하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아, 이게 수능이었으면 정말 아찔했겠다. 그래도 남은 기간이 있고, 이게 최종 수능이 아니라는 것에 좀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약점을 잘 찾아서, 객관적으로 보완할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렇게 총평을 드리겠고요. 뭐 이런 시험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또 흔들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으로 이 문항은 이랬고, 저 문항은 저랬고, 이 주제는 어땠는데라는 어떤 객관적인, 논리적인 그런 분석이,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어떤 면에서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많이 벗어난 시험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당혹스러운 감정이 뭔가 꽉 차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빨리 훌훌 털고,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후 일정들을 잘 소화해내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더 문제죠. 투과력이 강해서 병원에서 인체 골격 사진을 찍거나, X선 아닙니까? X선, 감마선 바로 옆에, 그래서 기억은 A에 해당하는, 이게 라디오파 옆에 있어요. 마이크로파죠, 마이크로파. 틀렸고요. 진공중파장은 A가 B보다, A가 B보다 길죠.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보다, 얘는 가시광선이고, 얘는 마이크로파잖아요. 길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이잖아, 적외선. 적외선은 지금, 요놈이잖아. C는 지금 X선이에요, X선.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문제죠. 야, 이거는, 이렇게 출제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거. 중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이죠, 이거. 자석 잘라도 계속 극이 붙어있다. 자극은 모노폴, 단극이 없다, 홀극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쪼개면, 여기 다시 N극되고, 여기 다시 S극되는 거예요. NS극 사이에 자기력선, 뭐 그려봐라, 뭐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는 구조에, N극에서 S극으로 넘어가는 구조의, 자기력선을 찾으면 되는 거네. 1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이게 쉬운 문제.